안녕하세요. 미 국방장관 오스틴이 지금 한국에 와있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진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진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M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협의를 하면서 화상으로 일본 국방장관을 불러다 놓고 세 나라가 올해 12월부터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걸 시작한다고 했고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그것에 바탕한 합동훈련을 하겠다. 합동감시, 합동훈련. 그럼 합동훈련은 뭐가 될까요? 미사일 발사훈련이죠. 요격미사일 발사훈련. 그러면 한미일 MD가 삼국MD로 통합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어느 그 얘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 등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늘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중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다년간의 한미일 삼자 훈련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한 뒤 내년 일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삼자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 사정을 오늘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한미일 삼국의 공동 MD의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미국 하와이 통제소를 허브로 삼습니다. 이건 벌써 이제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못 안 하죠. 이런 것들은 6월 5일날 기사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게 이제 내달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그게 되고 나면 요격협업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서로 좌표 조정하는 문제거든요. 서로 좌표를 알아들을 수 있게 불러주는 건데 감시 정보가 공유될 때는 그것도 같이 되는 거니까. 요격협업은 오히려 쉽습니다. 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격협업을 하면 사실상 이제 하나의 MD체제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미가. 일본은 어디 갔냐. 네 일본은 미국 MD의 한 부분입니다. 일본이 MD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 MD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동맹 중에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최초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의 훈련이라는 건 이건 요격협업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정중 세력이 지금 조용하죠. 이게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냐. 5개월 전인 이 신문기사 나왔을 때. 이게 이제 23년 6월 초거든요. 그때는 정중 혹은 정중의 영향을 받는 국내 언론들 뭐라고 됐냐. 네 이렇게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개소리로 보도를 했었어요. 멀쩡한 언론들이. 그런데 지금 조용하잖아. 겁먹은 거예요. 아는 놈들은 이거 보면 겁먹는다고. 제가 겁을 먹거든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아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밝힌 것도 하나는 붙고 하나는 안 붙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붙더라도 천천히 붙습니다.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붙고 그래요. 도와주시면 컨텐츠를 보다 잘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종중이 겁먹은 게 아니라 중국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언제부터 조용해졌냐면 지난 6월 그러니까 샹그릴라 회의 그게 5월 말 6월 초에 열리는데 그 당시 발표는 6월 3일인가 6월 5일 날 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MD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시아 국방장관회의죠. 아시아 안보회의 정확한 이름은. 그런데 그게 해마다 5월 말 6월 초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기 때문에 샹그릴라 회의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파이넌셜 타임즈가 제목이 이거예요. 중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 업신여겨온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이 개판났다. 그런데 진짜 China's pressure on weakest link South Korea falls flat 떡실신 됐다 이 소리죠. Amid tensions with the US. 뭐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미일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거리를 점점 벌리면서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중이다. 윤석열은 대만의 협의 위기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때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미국이 중국 비난할 때 쓰는 용어니까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그때 윤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그게 5월 20일경입니다. 2022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5월 22일 날, 522 날에 오산 미 공공기지일 겁니다. 이게 신문보도에는 공작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오산 미 공공기지랑 같이 운영하든지 아마 굉장히 밀접할 거예요. 이거 워낙 보안 레벨이 높은 데라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요. 거길 갔어요. 벙커에. 거기가 이제 이거 보는데거든요. 이 감시정찰 이거 보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군이 북한을 감시정찰하는 감시정찰 센터에 그 벙커에 같이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래가 뭐냐면 12월 14일 작년 뭐라고 이게 나와 있냐면 한국 파견대가 정식 발족한다. 미 우주군에. 미 우주군이 감시정찰하는 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유나티 스테이스 스페이스 포스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의 발행처가. 그렇죠. 유나티 스테이스 스페이스 포스. 그러니까 미 합중국 우주군. 여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스페이스 포스 액티베이츠. 우주군이 뭔가를 활성화시켰다. 뭐를? 컴포넌트 필드 커맨드. 이게 파견대. 파견 센터. 파견대 센터. For the US Forces Korea. 그러니까 주한미군 안에 한 부분으로서의 필드 커맨드. 파견부대를 정식으로 활성화시켰다. 언제요? 벌써 거의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단선되자마자 두 대통령 사이에 5월 말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 열심히 해서 주한미군 안에 우주군이 파병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 우주군이 외국에 파병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 우주군이 왜 파병되어 있을까? 그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국 MD와 미국 MD를 연동시키려고 파병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다 가다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되어온 사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2022년 11월에 푸논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옆에서 따로 열렸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인데요.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이 나오는데 한미일이 이렇게 포괄적 공동성명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세 나라의 MD 감시정보 실시간 공유 및 공동대응체제 강화하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2023년 다시 올해 6월 3일에 아까 말씀드린 샹그릴라 회의에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라고 날짜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지난 11월 13일 날 다음 달 12월 중에 감시정보 실시간 공유가 실현된다. 세 나라 사이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훈련을 같이 한다. 세 나라가. 그런데 그게 아마 요격 공동대응일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제 태평양 허브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미일의 감시정찰 공유에 관한 허브가 태평양에 있다. 그럼 우주군이 태평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한국 한미 간의 MD 공동이 운영하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미 우주군이 하와이에 있질 않았어요. 미 우주군은 그걸 이제 컨티규어스 유나리스테이스라 그러는데 땅으로 연결된 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안에서도 알래스카도 안 들어가요. 그 안에만 있었어요. 미국 우주군은. 다른 데는 관측소만 있었어요. 부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연동을 한다.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주군에 동아시아 센터를 하나 만들자. 하와이에. 그리고 거기를 허브로 삼아서 한미일 3국 공동 MD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구상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 우주군의 하와이 센터가 언제 발족했는데 한국의 주한미군 우주군 파견대 발족하기 불과 20일 전에 발족했습니다. 11월 22일 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거죠. 이 하와이 우주군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작년 11월 22일 날 동아시아 한미일 합동 MD체제의 주춧돌이 놓인 겁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미 우주군 창설식이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사이츠만 우주군 참모총장은 연설에서 미군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서둘러 기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주군 사령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인텔 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것은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4 out of 5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5개 중에 4개가 이 지역에 있다 그런데 여기 뭐 4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중국, 북한, 러시아 3개뿐인데 왜 4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엉터리 같아도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전장 그러니까 쓰레티가 아니라 티어틀 전장으로는 5개예요. 한반도, 대만, 동중국, 남중국, 동유럽 그때 이제 가자는 지금처럼 번질 거라고 생각 안 될 때니까 이 5개의 잠재적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전장 중에 4개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대만, 동중국, 남중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3 out of 4, 4 중에 3. 다시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던 단어와 숫자랑 뭐가 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30일 날에는 무려 미국 공군기지에서 한국 최초의 감시정찰 위성이 발사되죠. 이게 이제 4.25 프로젝트의 첫 위성이죠. 4.25는 숫자로 표현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SAR, SAR, 그 다음에 EO, 전자광학. 그것의 숫자로 그걸 나타낸 거예요. SAR, EO, SAR, EO를. 이번에 이제 발사되는 건 적외선 전자광학 EO, IR, EO입니다. 우리 군의 1호 정찰 위성도 이 펠컨 라인에 실려 발사됩니다. 군 정찰 위성은 북한을 감시하는 눈으로 북한 주요 전력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발 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심 전력입니다. 그동안 미 정찰 자산에 의존해왔던 군은 2018년 독자 정찰 위성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7호에 고성능의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해 가로세로 30cm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저게 궤도 얼마 올라가는지 아무리 들어봐도 안 나오는데 한 5,600km는 올라갈 거예요. 한 5,600km 올라간다고 하면 저기서 30cm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적어 있잖아요. 무하부 같은 거 고구도 정찰기 혹은 KF-11 거기 2호 장비가 만약에 여기 2호랑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300km 떨어진 것을 본 수포 300km가 뭐야? 여기서는 300km 바깥을 250km 바깥을 같은 2호라고 하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500km에서 250km.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중간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대기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공기의 산란 생각 안 하고 그냥 거리무아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한 8cm 크기를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250km 바깥의 물건을. 물론 이제 대기 중에 빛의 산란이 좀 심해지겠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저기는 넓게 보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2호 장비가 상당히 아마 좋을 겁니다. 이런 군사 정찰 위성을 이건 뭐 바깥에서 안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건 완전히 군사기술 통제에 들어가는 거라 참 맨땅 헤딩에서 우리가 이렇게 밟아온 진력인데 이런 적외선 2호 장비를 제대로 구축한 거예요. 이런 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25 위성 같은 데서 쓰이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 이제 거의 다른 모든 군사기술의 모든 분야 육해공 우주 다 쓰이는 어떤 최첨단 기술인데 그 기관차는 KFC일이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게 제일 덩치가 크니까 사업 덩치가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에이사레이더, 그 다음에 이게 전자광학 표적 조준, EOTS, 그 다음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은 적용 분야가 KF-21과 같은 전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사일 요격, 그러니까 우리 엘셈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KF-21에도 쓰이고요. 모든 육상 장비, 레이다가 들어갔던, 적외선이 들어갔던, 전자광학이 들어갔던, 전자전이 들어갔던, 다 들어갔던, 다 그래요. 모든 무기들이. 심지어는 미사일도 써요. 미사일도 앞에 적외선으로, 적외선 영상 촬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저기 뭐야, 적외선 추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레이다를 갖고 있거든요. 이 미사일 요 앞공 무늬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지금 기관차가 KF-21인데 이거를 죽여버리겠다고 국방연구원이 이렇게 덤비니까 국방연구원은 소속을 대한민국으로 두지 마시고 중국공산당으로 옮기시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김윤태 원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민도 중국으로 가시고 연구원도 다 들고 가서 중국공산당 산하기관으로 가시기를 그렇게 참 축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동맹국의 MD를 독립적으로 인정을 하고 독립적이라는 건 레이다 체계도 미국 게 아니고 미사일도 미국 게 아니고 요격미사일도 결국 MD라는 건 레이다하고 요격미사일이잖아요. 그 둘 다 자기 게 아닌데 그거를 자기들의 체제와 실시간 연동을 시킨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세계 유일 케이스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해 주려고 하와이까지 아까도 보셨지만 우주군이 창설이 되고 거기에 또 일부가 주한미군의 파견이 나와 있고 아까 사진에서도 보듯이 그 주한미군의 파견 나온 물론 그 사진은 그 사진은 아니지만 파견 나온 미 우주군이 한국군과 작업을 해서 한국 MD와 미국 MD를 원래 한몸인 것처럼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일본의 MD는 미국 MD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레이다 미국 미사일 써요. 이스라엘 MD는요. 팔기는 이스라엘이 파는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경우 보면 에로우 미사일은 보잉하고 공동 개발하고 미국의 돈이 꼽혔어요. 미국 예산이 개발지원금이. 그 다음에 우리 천공 쓰리가 나오게 되면 그거랑 굉장히 유사할 텐데 천공 쓰리하고 그게 데이비즈 슬링 그러니까 다윗 슬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팔매. 이 다윗의 팔매 데이비즈 슬링은 이거는 주 파트너는 미국 레이시온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저기 저거 잘 만드는 데 있어요. 로켓 엔진 로켓 모터 그 미국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 그루만도 들어와 있어요. 그 말하자면 부 파트너로.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만 이스라엘 MD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MD 체계하고 미국이 개발해놓은 미국 MD는 크게 보면 비행기 잡는 MD 빼고 나면 패트리오트. 그 다음에 사드. 그 다음에 그게 뭐죠? GBI라 그러나? 글로벌 발리스틱 인터셉터. 2000km 고도까지 올라가서 높이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 잡는 애. 미국은 그 세 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제들은 미국은 자기들 본토가 태평양이랑 북극해랑 대서양을 두고 또 북극해도 이만큼 또 캐나다가 또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는. 알래스카야 두문두문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기들이 방어해야 되는 관점하고 이스라엘이 방어해야 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독자 개발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독자 개발을 미국과 공동 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돈도 꼽아주고 또 기술도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거리로 요격하는 거. 에로.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거. 그게 이제 다윗의 팔맷. 데이비스 슬링. 다윗 슬링이 나오는 거죠. 그럼 레이다는 결국은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레이다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MD 역시 미국 MD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 레이더에 우리 사실 우리 그런 종류의 요격미사일이나 이런 거에는 러시아의 S-400 기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독자 미사일에 우리 레이다도 러시아 쪽에서 배워온 폐사로이다에서부터 발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저기서 다 배워갖고 이렇게 막 비빔밥 해갖고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이란 말이죠. 마치 우리 K2 전차가 그렇듯이 K2가 소련 전차와 미국식 전차 그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랑스 전차 레오파드 전차 이런 컨셉들을 다 섞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빔밥으로.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 MD에 대해서 미국이 한 지붕 두가족으로 아주 매끄럽게 그냥 잘 연동을 하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냥 없어. 이런 독자적 MD를 추진하는 나라도 없고 한국이 굉장히 막무가내로 막 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을 보는 건데 막 깡부리면서 그 속사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이 굉장히 고깝게 봤습니다.